짠 짜잔 자라에서 세일할 때 몇 가지 좀 샀는데 박스가 아주 꼬집꼬집해요 되게 귀엽길래 가방을 하나 사봤습니다 가방을 하나 사봤습니다 너무 귀엽죠 여기 구불 90% 밖에 안에서 여름에 들고 다니기 귀엽고 같아서 이렇게 사봤고 이런 여름 블라우스 너무 크롭이 아니겠지 요즘 너무 크롭들이 많아가지고 좀 걱정돼 이거는 지금 입을 건 아닌데 카라랑 청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좀 짧은 기장의 청자켓을 사갔어요 이것도 세일해서 한 29.99cm 정도 했고 이렇게 지금 지금은 좀 덥지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에 잘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비즈 가방 예쁘다 이렇게 안에 주머니 파우치처럼 되어 있어서 이거를 당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쌍꺼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여름에 이렇게 시원하고 소재도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이 청자켓인데 이것도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약간 크롭 기장의 자켓이어가지고 이렇게도 입을 수 있고 안에다가 방팔티나 이런 거 있고 그냥 걸쳐도 될 것 같고 이 카라가 진짜 귀여운 것 같아 이 카라가 이 카라가 보조가방으로 이렇게 들기에도 좋을 것 같은 좋을 것 같은 이 카라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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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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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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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스토 사용해서 만들어 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레몬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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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왔어요. 남편이 한 번 더 먹었어요. 소금, 참기름, 소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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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, 물. 소금. ations. 치즈카침. 콩가루. 이렇게 완성해줄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게 오랜만이지요 소스 그냥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 돼 더운 날 맛있지 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알람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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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